앞에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이거 지금 우리 빨리 가야돼 지금 여기 계속 한 명때문에 너무 억울이 걸리면은 저거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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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아 힐 아 힐 하나 도와요 도망가다 도망가 조사버려 잠깐만 저쪽이 한 명 진짜 이거 정면 돌파 각이야? 정면 돌파해 정면 돌파해 어 뒷쪽 뒷쪽 하나 왔어 이 터지는 조심해 아니다 바로 3번 헬기장으로 가자 이거 그냥 정면 돌파해야지 지금 여기 계속 있을 필요가 뭐였어 바로 3번 헬기장 어 가가가가가가가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이게 왜 이렇게 약해 누리 형 파스 하나 보냈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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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여버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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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우리 맨헌트야 오케 우리 맨헌트야 가자 가자 맨헌트 풀 됐구요 헬기 불렀다 저기 뒤쪽 우리 뒤쪽이야 아냐아냐 믹스 무시해 다음 사냥터로 하자 우리 뒤에 하나 붙었고 무조건 정면이야 이거는 어 비짐 하나 깔까 빼빼빼 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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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띄어 띄세요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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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시가전 하면 안 돼 이거 소모전 하면 안 돼 지금 총알이 너무 꼬라 갈라 옳케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전 유저 상대해야 돼 그렇지 전 유저지 이 서버 전 유저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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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은 현재 이 서버 왕복 지금 투어를 보고 계십니다 이 맵에 저희가 지정한 구간을 다 지나가는 거야 지금 뒤쪽에 흰색치킨 하나 봐주세요 이스터지님의 뒤에를 봐주시구요 뒤에 없어요 자 계속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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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로 여기 사람 많아 보여요 여기 조마문 어디있지? 나 지금 여기있잖아 형 앞에있어 저기도 해골있다 조마문 펄스 오케이 펄스했어 여기 위쪽에 하나있다 저 건너편에 여기 방어 안 돼 어 잠깐만 사람 한 명있어 앞에 찢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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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저거 으어어어어어여 으허헤헤헤헿 으어어어엌 꺄우 어어 야 뭐야 이거 자복한 놈형 사람이었는데 왜 자복을 하지 어 조심해 야 잠깐만 잠깐만 룬영 빠져 힐 해줄게 앞에 앞에 정면사 정면 났어 정면사 정면사 가만있어 가만있어 내가 살릴게 야야야 저거 봐줘야지 살렸어 살렸어 야 그거 죽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컷 컷 컷 컷 컷 컷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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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개빡세 와 컷 밑에 컷 밑에 컷?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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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고 야 이게 쟤 스나야 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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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험패 해야돼 야 저거 스나야 스나 저거 개쎄 어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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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죽으면 안돼 나 죽었어 죽었어 오케이 나이스 살렸거 살렸거 어 개아파 와 저 스나 미친 저거 좀만 한 번 일정으로 아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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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우리가 살리다 다 죽어 살리고 살리다 다 죽어 얘들아 야 쟤네가 스나여가지고 진짜 세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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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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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으로 스나 스나다 거의 있다 스나 거의 있다 야 뒤에도 한명 있어 뒤에도 야 내려와 내려와 이쪽으로 내려와 그래그래 여기 있으면 쟤네들이 못때리니까 아이씨 여기있으면 뒤에 어 아 안정다 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아 뒤다 피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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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 내가 한명 눕혔어 내가 한명 눕혔어 내가 한명 눕혔어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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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 지금 많이 없어 오케이 아 오케이 어디서 쓰는거야 이거 어디서 쓰는거야 위에서 쓰는거야 건너편 건너편 싸우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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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意기 따라갈아 따라가서 이 새끼 죽여버리면 안되 여기에 그냥 야 일로! 건물 안에 들어가! 후퇴후퇴후퇴 지금은 후퇴각이다 야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투어보다 더 하드하게 간다 지금 아니 우리는 나가면 안돼 다 죽여야돼 저희 여기서 빠지자고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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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빠지고 쟤네들 우리가 치자 해골들 오케오케 아 저 해골들 때문에 진짜 다 꼬여가지고 야 우리 바로 나가자 어때? 총알만 먹고 그냥 바로 나가버려 그럼 우리도 계속 이건데? 우리 하드코어로가 맨헌트로가? 맨헌트로 계속가? 너 그럼 아이템 사있던거 못먹을텐데 괜찮아 난 나보다 방송을 생각하겠어 그래? 어 가 총알채야 이씨 연장챙겨아 가자 가자 간다 자 유튜버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하는 방송입니다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다음파 즐겨찾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고해 아 저 뒷길을 올라가는 길을 모르니까 갈수가 없네 이런걸 이제 딱 올라가서 따야되는데 쟤네들을 정면돌파해? 저거? 정면돌파해 무조건 돌아갈 생각하지마 형 고추 잘라버리니까 술탄 먼저 까고 올라가자 니꺼부터 잘라버리라니까 술탄 까고 올라가자 저 위에까지 안올라 혼자는 안짤려 니꺼부터 잘라버리게 오늘 고장 위 위 위 헬기장 위에 잠깐만 위에 애들 없는데? 없어? 헬기장 옮겼다 헬기장 가자 나이스 나이스 야 얘네들 템 먹으려고 하는 저기 템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때 죽여버려 그때 죽여버려 그래 내 체력이 안다르지 어우 야 이거 뭐야 몇개 쏘는 어 여기도 있다 밑에도 있어 밑에 밑에 밑에부터 정리해 내려갈까 아예? 아예 내려가자 여기 자리가 너무 불리해 여기 자리가 너무 불리하고 쟤네가 박격보 같은거 너무 많이 쏴 개색 내려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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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는건 지금 내려온거 죽일수 있는데 루니언 쪽으로 돌아가자 이쪽으로 돌아갈까? 몰아보자 그래 몰아봐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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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 뒤에서 뭐야 와아 쟤가 뛰면서 지그재그 빠져나와 거울모카 이따 내가할게 도보다 찌닷가라아 힐 오케 가요 와 개아파 여기서 시가자를 한번 붙어 한번 갑시다 여기 펄스 한번쓰고 빠지자 빠지자 야 근데 쟤 왜이렇게 아프지 반대표도 있어 어 왼쪽도 왔어 왼쪽도 왔어 하낫다 하낫다 야 여기 여기 앞에다 왔어 여기 앞에다 왔어 옆에다 왔어 오른쪽에다 왔어 오른쪽에다 왔어 아까 아까 거기 아아 또모닫지 또모닫지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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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168원 밖에 안일었나봐 어 나 나쁘지 않아 아니 돈 많이일었네 괜찮아 야 야 내 시작지점으로 와 내 시작지점으로 앞에 앞에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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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동료로 버리잖아 아 얘네 총 너무 특별한데 이렇게 아팠나 총들이 뒤에도 쏘고있어요 오케이 야 뚫어뚫어뚫어 조잡하려 조잡하려 야 나 150미터니까 나 금방 뛰어갈게 나 토모닫지 토모닫지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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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오른쪽에 바로 있다 오른쪽에 오케이 펄스 뒤디디따 뒤디따 뒤디따 아 저격인데 엄청 금방 달았는데 어 나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옆에 있어 여깄어 여깄어 뒤에 뒤에 붙으면 개 많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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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뒤에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지금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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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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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일단 뒤로 뒤로 일단 힐 해줄게 여기 옆으로 낑겨 아이 미친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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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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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버려 가 가 가 가 가 와 너무 아파 오케이 야 그냥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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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개 아파 야 저 야 몸이야 몸 야 몸 났어 야 그럼 그냥 갖다 버려 갖다 버려 갖다 버려 오히려 오히려 우리한테 더 좋은거야 우리 우리한테 더 좋은거야 저쪽으로 뛰어 그만 지그재그 지그재그 종아리 폭발타니까 너무 세요 진짜 저렇게 센 폭 저기 총알을 또 본적이 없어 여기 아니야 아 죽었다 야 이 스터디 웬만하면 욕 안하는데 진짜 어 죽었다 이거는 이쪽 맞아요 형? 맞아 맞아 이쪽 맞아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옆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대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대기 여기서 대기 여기서 대기하고 올라가 올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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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그래 그래 올라가 올라가 형 말하면 되다 어 어 야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정면에 있어 어떡하지 어 정면에 있다 정면 정면 샷 건드세요 샷 건드시고 야 밑에 더 밑에 더 밑에 더 밑에 더 밑에 더 맘에 더 하나 눕혔고 아 나 누웠다 갱클이 형 구해야돼 갱클이 형 구해야돼 갱클이 형 구해야돼 아 못높였어 갱클 살리고 갱클 살리고 아 갔네 갓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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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한 마리 뒤에 한 마리 펄스 한 번 뒤에 한 마리 온다 쟤네 방패 들었어요 갔다 뒤에 한 마리 갔어 아 이건 조심 갱클림 어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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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폭탄 조심해 이스턴님 폭탄 날아온다 이스턴이 체력이 많아가지고 체력이 5천이어서 내 두배여서 나 펄스 그쪽도 있어요? 어 이쪽에 한 번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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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뭐야 졌어 내가 먼저 쪼고 있었는데 뭐야 도모나치 닦아놔 도모나치 닦아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갱클령 죽었어 아부니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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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갱클령 있는데로 가야겠다 야 야 이거 분명히 여기 얼굴 빼꼼 내밀다 얼굴 빼꼼 내밀어 세명 다 올라왔어 여기 어 위에서 뭐야 거기 뭐 있어? 어 온나야 내려올려 그래 내려올래 내가 내가 볼게 내려오는거 내가 볼게 내려오는거 내려오는거 방금 저 엉덩이 내밀었다가 나 지금 킬캠으로 보고 있어 야 여기 세명 다 있어 폭탄 오케이 폭탄 조심 폭탄 조심 야 여기 여기 위에서 폭탄 넣어줘 위에서 폭탄 넣어줘 위에서 폭탄 넣어줘 저기 약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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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치면 돼 스치면 그렇지 와봐 이 자식아 일로 와봐 야 우리 총알이 부족해 야 수르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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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시다 뺏시다 뺏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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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시다 뺏시다 이거 빼야돼 어 이거 빼야돼 뺏뺏뺏뺏 안 돼 우리 이게 10초만 버티면 돼 지그재그 어휴 여기 뭐야 아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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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앜 제발 나 이게 힘을 야 갓바 사긴 사야겠다 어 다 죽었어? 아니 죽진 않고 다 탈출했는데 아니 걔네들이 유독 세지 않았어 좀? 나만 그렇게 느꼈나? 걔네들이 폭발 탄약 폭발탄이나 그런 거 썼나 보다 어 그런 거 같아 이게 너무 세 내가 사실 얼마 안 세가지고 그냥 안 샀는데 이때까지 아 이게 지금 제 템이 지금 풀템이 아니어서 그래요 아니 우리 멤버들 느끼기도 쎄 때잖아 이번엔 진짜 데뷔 시선 잘 바뀌거든 애들 그래 디비전 여기까지 하자 응 그래 여기까지 하고 다들 밥 드시고 레인보우 합시다 어 눈형 어디 갔어? 나 있어 아 그래? 조용히 냉장고를 바라보고 있어 먹을 거 없나 싶어서 우리 집 냉장고 바라보듯이 거의 우리 집 냉장고랑 싱크를 100%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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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레이보를 한 얼마나 걸려 시켜먹고 이러겠지 다들? 한 시간? 나 들어 일곱시 반 일곱시 반 여덟시? 시켜먹지마 빡치게 빡치니까 아 여덟시만 시간이네 뭐 다들 뭐 쉬시다가 여덟시쯤이나 뵙시다 그러면 30분 후에 봐 무조건 시켜먹지마 나 못 시켜먹으니까 나도 30분 뒤에 올게 아니 한 시간 뒤에 올게 아니 한 시간 30분 아니 한 시간 30분 좋네 자고 오세요? 저거 시켜먹는 거야 저거 저거 시켜먹는 거야 저거 시켜먹는 거야 일단 풀 딱 밥 먹고 올게 네 저도요 그래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죄송해요 시켜먹는 중